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오늘은 동토의 노래라는 단편소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6회 저작거리 전에 출품된 작품인데요. 운의 비엔날라라고 해서 문학인이 미술작품을 보고 문화작품을 쓰고 그 글이 함께 전시된 전시배였습니다. 제가 그 전시배에 가서 그림을 보고 이 문학작품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작품은 김보겸님의 동토의 노래라는 글인데요. 김보겸 작가님은 호는 백철이시고요. 달꽃 카산드라라는 장편소설을 집필했습니다. 장편소설로는 지금 소개하는 동토의 노래 해단화, 시간거래시장, 겨울농토가 있습니다. 경제서족도 집필하셨어요. 지하경제와 자본주의라는 책을 집필하신 분입니다. 제가 동토의 노래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고 우직하던 안영이네가 마을에서 사라졌다. 수확을 목전에 둔 옥수수와 감자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사라지면서 되숭숭한 말들이 있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안영이네가 떠나게 된 자초지정이 오고간 며칠 뒤에 마을은 한낮에 잠든 두더지처럼 예전의 침묵을 되찾았다. 간간이 고랑 사이를 파고드는 더운 바람에 옥수수잎들이 사락사락 많은 소리를 낼 뿐이었다. 덜 염은 농작물을 미리 계산해 떠날 수 있게 도운 사람은 선호였다. 아무도 모르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래였지만 샘이 후했을 거라는 발없는 소문이 바비처럼 자리를 잡았다. 선호의 됨됨이를 고려한 마을사람 누군가의 추측은 설득력이 있었다. 자기가 붙이던 땅은 민우 내가 지을 거라고 말한 게 안영이 아버지 상시가 남긴 유일한 공쟁이자 마을사람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봄이면 벚꽃이야를 찾아 헤매고 여름이면 풋사과를 서리하던 민우의 한가한 놀이도 두 살 많은 친구 안영이 사라지면서 까마득한 옛일이 돼버렸다. 친구를 잃은 채 그 여름을 보내는 동안 민우는 장마 뒤에 잡초처럼 부쩍 키가 자랐다. 일손 바쁜 마을에 짧은 휴식을 준 폭풍구가 지나가고 옥수수 수염이 갈색으로 말라갈 무렵에 민우의 손에는 어느덧 낫과 호미가 쥐어졌다. 선호가 안영인의 동사일을 도맡아 짓기 시작하면서 민우의 어린 삶은 그렇게 갑자기 어린의 삶이 되었다. 어린의 삶이란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었다. 노동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것은 민우도 선호도 아닌 태양이었다. 그건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일상은 태양의 지배를 받으며 우려지는 게 틀림없었다. 민우에게만 뜬금없을 뿐 선호나 동네 사람들은 어린 민우의 농사일 투입을 충분히 예상했기에 새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그렇게 나이를 먹어 왔고 사내는 노동으로 철이 들며 성장하는 거라고 했다. 민우는 마을의 누군가로부터 대견하다는 말을 들으며 성장이 뭔지를 짐작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무더비가 한풀 꺾이자 싱그럽고 윤기 있던 나뭇잎들이 가냘픈 바람에도 하얗게 뒤집어졌다. 나뭇잎은 흡사 늙은 암쾌의 수두란 젖가슴처럼 맥없이 매달려 춤을 추었다. 아직은 제대로 뒤집어지지 않았지만 곧 희끗한 뒷면을 보여줄 이파리가 많아질 터였다. 안용이네가 떠난 지 두 달이 흘렀다. 어쨌거나 마을 뒷산은 가을을 예고하고 있었다. 목덜미에 밤송이처럼 내리꽂던 띄약볕이 무뎌질 즈음 침묵의 대지 위로 풍년의 냄새가 산산한 바람을 타고 개울물처럼 흘렀다. 안용이네가 붙이던 땅은 면석의 땅과 외인들의 땅이 많았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 덕분에 안용이네는 낮은 삼각형 문박집에서 흑백돌로 벽을 세운 초가집으로 일신할 수 있었다. 벽이 있는 집과 벽이 없는 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분을 상징했다. 어린 민우가 보기에도 안용이네 집에 기울어진 지붕은 늘 위태롭게 보였다. 네모난 집을 비스듬하게 싹둑 잘라는 듯한 삼각형 운막 입구에는 염탐을 경계하듯 큰 개가 지키고 있었다. 누런 개는 운방을 지키는 필사적인 사명을 맡고 있어서인지 누구든 가까이 오면 우렁차게 컹컹대었다. 마을 사람들의 친숙함이 허락되지 않는 유일한 개였기에 사람들은 무서운 개라고 칭했다. 그럼에도 안용이네 개라는 이유만으로 최종적으로는 만만했고 만만함은 두 살 터울도 가볍게 친구로 만들었다. 지붕일 수도 있고 벽일 수도 있는 기울어진 그가 안용의 엄마는 쪼그리며 들어가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좁은 운막을 저주하다시피 했다. 안용의 키가 덜 컸으니 망정이지 한 해 두 해만 지나도 안용이까지 고개를 꺾고 허리를 숙인 채 생활할 판이었다. 그게 싫어서 악착같이 일한 끝에 드디어 벽을 갖춘 집을 만들었다. 운막 사람들이 벽을 갖춘 집으로 일신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운막에 기울어진 지붕은 그 자체로 약자의 징표였고 아무렇게나 부르고 일을 시켜도 군발 없이 응해줄 사람이라는 낙인과도 같았다. 이웃간에 정이 넘치는 시골 동네에서도 넘을 수 없는 격차가 벽만큼 존재했다. 다른 마을에도 운막 생활하는 이들이 덜어 있었다. 그들도 열심히 일했지만 대체로 벽이 있는 집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갔고 어느 지점에서 집과 함께 삶도 쉽게 무너져 내렸다. 버려도 아깝지 않았기에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운막을 떠났다. 수직의 벽을 세우고 거기에 문을 달던 날 안영희 아버지는 하루 종일 막걸리에 취해 싱글벙글했다. 벽이 있는 집을 가졌으니 기와집도 부럽지 않다며 흥얼거렸다. 미진이가 시집가기 전까지 늦어도 안영희가 장가가기 전까지는 기어이 기와집을 가질 거라 호원하기도 했다. 3년 전의 일이었다. 하지만 안영희는 요 몇 년간 지붕에 올릴 지푸라기를 구하지 못한 탓에 마을에서 제일 낮은 잿빛 초가집 신세를 면치 못했다. 20여 가구가 듬성듬성 한눈 안에 모여 사는 오지 마을 치고는 제법 크고 풍족한 마을이지만 너도 나도 지붕을 새로 올리는 통에 안영희 내까지 벼딴히 들어와올 여유가 없었다. 마을에서 잿빛 초가 지붕을 가진 집은 안영희 내와 엿공장 머슴내가 사는 집 둘뿐이었다. 하지만 엿공장 머슴내는 여전히 지붕과 벽이 같았기에 장씨는 그와 동급으로 오르내는 걸 싫어했다. 잿빛 초가 지붕이 자유 일용직 머슴이라는 직업에 어울릴만 한 것이라 여겼는지 대놓고 안쓰럽게 여기거나 미안해하는 마을 사람은 별로 없었다. 쉽게 수긍하는 서열 같은 순서대로 벽집을 나눴고 다들 큰 불만이 없었다. 오히려 늦가을부터 맑은 날이면 모여서 지붕을 교체하는 품하시 덕분에 마을 성원들은 돈독해졌다. 인영희 아버지도 지붕 작업에 흔쾌히 동참해 거들었다. 내년을 기약하여는 엿공장 머슴내도 마찬가지였지만 안영희 내 순서가 먼저였다. 물론 암묵적인 것이긴 해도 장씨는 그게 위안이 됐을지도 모른다. 안영희 내가 작년 겨울에 새 지붕을 얻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갖지 않았던 것처럼 엿공장 머슴내는 자기가 안영희 내 보다 나중 순서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어쩌면 안영희의 아버지가 인동 장씨라는 족보를 자랑삼아 이야기했던 게 엿공장 머슴내를 기죽이고 스스로를 마지막 서열로 인정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웃 간에 별탈 없이 지내는 가운데서도 마을에는 개들의 서열 같은 묘한 질서가 암험리의 자리에 있었다. 예고됐던 공출량은 계속 바뀌며 증가했다. 엿공장을 운영하는 마을 부자 민씨나 예외적으로 차등 공출의 수혜를 받는 부지런한 소장농 안영희 내까지 공출의 부담을 느낄 정도였다. 제일 먼저 마을의 위협을 감지한 사람이 선호였다. 외인들의 땅을 붙여주는 중요한 일손으로 인정받는 장씨는 공출이나 증집 따위를 걱정하지 않았다. 지주들 입장에서 그는 건실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해결사였고 농사 실력도 좋아 마을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장씨로서는 증집 연령인 조카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 외인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으니 어린 안영희는 아예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안영희보다 위인 15살 미진이는 언제 군인들 봉사대에 끌려갈지 몰랐다. 미진이의 젖가슴이 눈에 띄게 부풀어오르고 또래 남자아이들이 수근거리던 작년부터 장씨는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다. 지루한 장마가 잠시 멎고 찢어질 듯 매미가 우러대던 어느 날 선호가 조용히 장씨를 불렀다. 장씨와 선호는 연초부터 아주 자주 어울리는 편이었다. 아이들끼리 먼저 친해지고 어른들이 친해진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선호가 확실하지 않았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집집마다 전달된 수정 공출량에 사람들은 항의도 못한 채 매미처럼 우러대만 됐다. 마을 전체가 분노했기에 그에 맞춰 주재소는 통행금지로 마을 사람들의 왕래와 회동을 막았다. 긴장이 밤을 지배했고 순사들의 개별 윽박이 눈에 띄게 늘면서 마을은 얼어붙은 공기 덩어리가 집과 집 사이를 메워갔다. 더 이상 변동은 없을 거라는 주재소의 위로가 안심은커녕 분노로 뿌리내릴 즈음이었다. 그날도 주재소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고 모기는 끝없는 식욕을 드러냈다. 장형 아무래도 시절이 수상하오. 뭐 수상한 게 오늘만이 아니잔수. 장씨가 대수롭지 않게 되받아치자 선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다. 선호는 대접에 떠놓은 물을 마시고 긴 호흡을 내뱉었다. 뜻하지 않은 침묵이 흐르자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한 장씨가 그제서야 눈을 크게 떴다. 등잔 유리가 시커멓게 그을린 상태라 실내가 어두웠지만 무거운 표정을 한 선호의 얼굴만큼은 제대로 비추고 있었다. 선호의 미간에 난 작은 세로주름이 유난히 깊게 드러났다. 선호가 과묵한 사람이긴 해도 일단 만문을 여면 뜸을 들이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던 장씨였다. 장씨가 긴장을 풀려고 가벼운 농담을 건넸다. 거! 호야 좀 닦으시오. 그을음 때문에 어두워서 보이질 않으니 시문이라 읽겠소. 선호가 가볍게 응소했다. 왜놈 유리배사 호야가 얼마나 악질인지를 아시오. 이 땅의 질 좋은 모래는 죄다 퍼서 유리를 만들어 우리한테 되팔아먹잔소. 호야 공장에 강제로 끌려가 유리 주문을 불다가 배병을 얻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오. 그네들 고통을 그을임이 덮어주는 거고 그을임이 덮으면 유리가 두꺼워져 덜 깨지 않겠소. 선호가 시원하게 농담을 하자 방안의 긴장이 다소 풀렸다. 장형! 내가 조카를 걱정사하는 말인데 말이오. 거두절미하고 갸를 일단 어디 한족한 곳으로 좀 보내놓읍시다. 까짓껏 긴미기를 한번 건너뛴다고 생각하면 일손이 한가하지 않겠소? 왜? 뭔 소리라도 들은 바 있소? 장씨가 조금 전과 달리 진지하게 물었다. 누구나 척하면 짐작할 만한 사례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예상하는 데 됐다. 마을에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징집과 가을 공출 소문이 걱정스레 돌고 있었다. 소문은 먼 동네에서 일어난 사실에 근거했고 확연히 조금 늦을 따름이었다. 세상 이래는 일부러 굼뜬 장씨였지만 그렇다고 판단마저 굼뜨진 않았다. 아니, 없소. 뭐 그런 정보가 우리들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소? 뭐 짐작이죠, 짐작. 그래도 뭔가 들었으니 하는 소리 아니오? 아니래도요, 순전히 내 짐작이오만. 이 얘기를 해볼 테니 이 장형이 판단하시구려. 선호의 표정을 읽은 장씨는 조카 걱정보다 내년 농사가 걱정이 나며 씁쓸히 자세를 바꿔앉았다. 추수가 끝나고 혹시나 주제수에 밑보여 조카가 징집이라도 당하게 되면 내년 농사를 줄여야 할 처지였다. 올해나 내년에는 기어이 지붕을 새로 얹으리라 잔뜩 기대하고 있던 터에 변수라도 생기면 낭패를 볼 장씨였다. 말해보소. 올해 풍년이 들고 있잖소. 헌데 입춘 때 예고했던 인상분보다 이 공출량을 더 늘리는 바람에 풍년 독도 못 보게 생겼잖소. 이 외놈들이 떼놈들하고 싸우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니 공출이 이렇게까지 늘어날 이유가 없죠. 게다가 곱절 가까이 올랐으니 날강도 같은 수자이 아니겠소. 이건 올해 우리 마을에 할당된 징집 인원이 많을 거라는 징후가 분명하오. 마을 신량 사정을 감안해서 징집 인원을 맞추고 공축량을 정하고 있으니 그리 짐작된단 말이오. 대비해서 나쁠 게 없죠. 어차피 생산이 많아도 죄다 뺏길 판인데 아등바등할 것도 없잖소. 우리가 침략제 총알바지가 될 이유가 없죠. 허 두꺼모니 진짜 걱정이구만요. 큰일이군 큰일이야. 허니 지금부터 농사는 포기하더라도 조카 영원이를 마을에서 당장 떠나게 하자구요. 겨울이 지나고 썰 때까지 징집이 없으면 보면 탈이 없을 거요. 그때가 돼야 농사도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소. 보낸다면 어디로 보내나? 다시 철원 외과로 보내야 하나? 혼잣말을 하는 장시의 미간이 약간 일그러졌다. 아니요. 거긴 큰 도시라 검문이 심하지요. 체구만 얼추 됐다 싶으면 나이 안 따지고 검문소에서 바로 잡아가는 판국이오. 차라리 산넘어 인재로 원합시다. 인재 내가 아는 분이 있소. 믿을만하오. 괜찮을 거요. 그날 이후 장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가족들을 모두 동원해서 논밭을 오가며 일을 했다. 일을 하지 않던 안혁이도 예배가 아니었기에 민우는 혼자 놀아야 했다. 가끔 안혁이가 일하는 주변을 어슬렁거려 보았지만 안혁이는 아버지 장씨의 눈치만 살필 뿐 논밭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단짝과 어울리지 못하던 열흘 뒤 안혁이가 자취를 감춰버렸다. 구름이 능선을 오르다 호련이 흩어지듯 안혁이는 그렇게 사라져버렸다. 두 달 전 보릿고기에도 한 가족이 사라졌고 그 몇 달 전에도 있었기에 마을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누구나 비슷한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떠났고 처지를 공감했기에 탓하거나 야속해하지도 않았다. 먼저 떠난 이들의 공백을 안혁이네가 대신했었고 지금은 선호가 안혁이를 대신한다는 게 다를 뿐이었다. 징집 연령이 된 머슴 같은 조카보다는 딸 미진이를 걱정했던 장씨는 조카와 가족 전체를 데리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들 일가의 최종 목적지가 만주라는 사실은 오로지 소작을 넘겨받은 선호만 알았다. 며칠 후 무서운 개는 엿공장 머슴내가 운막을 벗어난 것을 축하하듯 컹컹담이 반겼다. 선호의 배려였다. 선호가 억지로 넘겨받은 농사거리를 거두느라 민우가 느꼈을 적적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번의 코피를 쏟은 후에 적적함은 눈치도 못채게 저만치 물러나버렸다. 안영인의 소작지에서 첫 수확을 할 무렵 지주회수에는 군대에서 쓸 감자를 확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덕분에 선호는 일찌감치 목돈을 보장받았다. 농작물을 돈으로 바꾸는 데에는 재빙이었던 선호로서는 기대받게 행운이었다. 안영인의 소작당에 얼떨결에 넘겨받아 얻게 된 결과에 마을사람들도 축하와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가을거지가 끝난 후 선호는 고민 끝에 면석이의 땅 한 덩어리를 사기로 했다. 면석이는 악질이었지만 생각보다 거래가 쉽게 성사됐다. 소작이 준 땅에서 큰 수확이 난 사실을 난 면석이는 부러움과 시기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면석이는 아들의 일본 유학을 위해 땅을 팔아야만 했다. 아니나 다를까 주제소에서 선호의 토지구입 자금출천을 묻겠다며 난데없이 호출을 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 짐작은 했지만 생각보다 빨랐다. 한 번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두 번 세 번 호출해서 지난 일까지 개묻는다면 시비를 걸겠다는 심사이고 그때는 주제소 측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만 취조가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쨌거나 주제소에서 예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그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땅을 판 악질 면석이가 개입된 게 틀림없었다. 주제소 옆에 딸린 스무평짜리 건물은 긴장이 흐르는 곳이었다. 감자판 돈 말고 다른 돈이 어디서 났는가? 아 글쎄 몇 년간 품파리한 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품파리했다고? 원산이랑 속초에서 축한공사 일을 했다지 않소? 그래? 그럼 그때 현장 십장이 누구인지 말해봐. 거치먹고 집요한 질문이 계속되고 또 반복됐다. 아 우리 같은 현장 일당쟁이가 책임자 이름을 어찌 알겠소? 뭐 생김새가 남달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었소. 조사가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자 선우는 내심 바짝 긴장했다. 문뜻 김 노인이 해줬던 말들이 한순간에 일어난 눈사태처럼 머릿속에 펼쳐졌다. 십장은 자조밖에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얼굴만 알 뿐이지만 현장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는 알죠. 나이가 대충 27쯤 보였는데 한쪽 팔이 없는 환갑저도에 어른을 늘 옆에 데리고 다니셨던 걸로 기억하오. 순사는 말채책을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딱딱하던 순사의 행동에 각이 사라지면서 반을 갔던 시선도 살짝 묻어졌다. 김 노인이 알려준 정보는 효과가 있었다. 선우가 언급한 청년은 조선총독 아베 외사촌 조카였다. 원산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전개되는 모든 사업은 아베 외가 쪽에 독점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상류층 외인이거나 고위 친일파 밀장들 뿐이었다. 올해는 군량으로 쓸 감자가 제대로 저달됐으니 상부에 문책은 없겠구려. 선우가 간단히 한마디 건넸다. 순사는 그게 당신 덕분이 아니겠냐는 표정을 했지만 그 한마디로 분위기는 한결 수그러들었다. 이어진 질문은 비교적 간단했다. 청주에서 어떻게 강원도까지 와서 살게 됐는지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고 언제 사망했는지 아들 미누의 나이와 키 일본어 구사력에 관한 질문 따위였다. 순사가 형식당 던진 질문임을 선우는 알았다. 선우 예상대로 그 단의 취조는 어렵지 않게 끝났다. 그러나 긴장을 풀 수는 없었다. 어차피 주재소가 자신을 유주의 인물로 기록해뒀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만이었다. 비록 주재소에서 조사는 받았지만 품질 좋은 감자를 납품했기에 주재소의 외인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된 건 다행이었다. 사실 선우의 풍작을 가장 반긴 사람이 다름 아닌 주재소의 외인들과 변석이었다. 공출 감자의 품질이 모두 최고 등급이었기에 그들은 해가 바뀌기 전에 포상이 주어질 거란 기대를 품고 있었다. 이변이 없는 한 포상은 주어질 것이다. 선우를 크게 옥주지 않는 이유이기도 했다. 이듬해 농사를 위해서는 가을부터 걸음 준비를 해야 한다. 낙엽을 긁어모아 가축의 분녀와 섞어두는 이는 빠를수록 좋았다. 하지만 주재소에 갔다 온 뒤로 선우는 오히려 게으름을 피웠다. 가끔 외출을 했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빈둥거렸다. 농사를 끝낸 사람들의 느슨함과 달리 주재소는 무겁고 날카로워 보였다. 메주를 만들어 처마에 달아멸 즈음은 마을 어귀의 나무들이 뼈만 남은 때였다. 그 사이사이를 날카로운 시선이 뚫고 들어갔다. 마을은 감시 상태가 확실했다. 사람들은 서로 말을 아꼈지만 느낌으로 마을의 분위기를 공유했다. 마을 뒷산 낮은 중톡에 있는 나무로 만든 일본식 정자에서는 면석이가 술판을 자주 버렸다. 농한기라 한가롭고 여유가 있다는 이유가 그럴듯하게 붙었지만 거기가 감시 장소라는 걸 마을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알았다. 징집 차량이 매년 서울을 전후로 예고 없이 들여작친 걸 고려하면 그때까지 야반도주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재소의 의도가 드러난 셈이었다. 안영이네가 떠난 뒤에도 한가구가 더 마을을 떠났다. 주재소의 특별 감시를 불러온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선호의 게이름은 그 애가 저물어도 끝나지 않았다. 외인들은 기대한 대로 공출 성과에 따라 연초에 두둑한 포상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긴장 속에서도 순사들은 제법 너그러웠다. 해가 바뀌자마자 선호는 빗눈거림을 떨치고 농한기 벌이로 인기 높은 엿공장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겨울철 엿공장 일은 누구나 원하는 일이었다. 엿공장 주인 민씨는 배운 사람이 낫다며 똑똑한 사람으로 통하는 선호에게 제일 먼저 일을 제안해왔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이 많고 고두했지만 선호는 필사적으로 사는 사람처럼 하루 종일 엿가마 앞에서 부지런히 겨울을 보냈다. 초겨울에 빈둥곤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출근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겨울 어느 날 민호는 잠결에 아버지의 낮은 음성을 들었다. 아버지는 보자기의 돈을 둘둘 말아 허리에 묶고 옷을 입어보며 말했다. 내일 만주로 갈 거다. 오늘 푹 자둬라. 이제 엄마를 만들어 갈 거야. 선호가 엿공장에 나간 지 25일이 되던 밤이었다. 급료를 받는 날이 이틀 앞이다 보니 순사들의 감시에 선은 비껴나 있었다. 아내는 하얀 저구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쑥색 소매투를 두르고 나왔다. 가슴은 보랏빛으로 반짝이는 주먹만한 브로치가 달려있었다. 민호가 달려가 안기자 아내는 눈시울을 훔쳤다. 차디찬 칼바람이 볼을 쓸고 지나갔다. 목구멍이 따갑고 피부가 터지는 것 같은 칼바람은 생전 처음이었다. 지난날 아버지 집에서 마지막 밤은 춥고 힘들었지만 지금처럼 시리고 살같이 터질 듯한 추위는 아니었다. 그 춥던 인제의 겨울 밤바람은 차라리 온풍이었다. 그래 어찌 지냈소? 집은 어디쯤이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고생 많았죠? 나보다 당신이 고생했지. 추운이어서 집으로 갑시다. 앞서구려. 네. 민호는 오랜만에 만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토끼처럼 뛰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이제 학교에 들어가야지. 두 사람 사이에서 민호는 유독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 일하다가 코피도 쏟았어. 두 번인가 세 번. 자랑인지 고자질인지 민호는 그동안 고향에서 일들을 깨알처럼 쏟아냈다. 깨알은 바람을 타고 건조한 길 위를 대구르로 굴러갔다. 집은 남향으로 아담해했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문이 심하게 덜컹거렸다. 벽에도 불을 넣는 특이한 구조 덕분에 외풍이 있는 집에도 방안은 훈훈했다. 이런 집에서라면 아버지도 추위를 못 느꼈을 만큼 훌륭한 집이요. 문짝도 단단히 짜맞추면 완벽하겠어. 노인네 좀 더 살 수 있었는데 고집해 오다가 그만. 괜한 소리 마셔요. 아버님처럼 훌륭한 분도 드물어요. 민호가 크면 틀림없이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될 거예요. 고생이지 뭐. 어쨌거나 농사질 땅을 잡느라 수고했어. 만주의 봄은 늦게 찾아봤다. 종달새가 알을 품는 시기도 늦었고 뻐꾸기가 우는 시기도 늦었다. 그렇지만 겨울부터 걸음을 준비하는 일은 고향과 다르지 않았다. 만주에서도 서울이 지나면서 곧바로 농사일을 시작했다. 쇠사랑으로 돈 없는 땅을 파 뒤집으면 흙 사이로 바늘같은 얼음이 빛났다. 서울이 지나서도 땅은 하얗게 얼어있었다. 만주에 온 지 2년이 지나서야 민호는 학교에 들어갔다. 정상보다 늦은 입학이지만 학교에는 민호보다 나이 많은 동기들이 절반이나 됐다. 학교 건물은 작았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외인들의 학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외인들 학교에는 시소와 그녀는 물론 4칸짜리 철봉 외에도 시소와 평행봉에 5단짜리 피라미드 정글까지 고운 모래 위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민호네 학교는 맨땅에 철봉 하나가 전부였다. 2칸짜리 철봉 때는 휘어진 채 마른 땅에 외롭게 박혀있었다. 철봉 때는 학교 구색을 갖춘 구조물이었기에 운동장 귀퉁이 했음에도 돋보였다. 자부심이자 위안이었다. 학교는 창고까지 합쳐서 단층 건물 3동이 전부였다. 교실로 쓰는 건물 옆에는 간이 화장실과 우물이 몇 발자국 거리를 두고 자리했다. 건물 뒤로는 학교의 구준일을 도맡아 하는 소사의 거처가 있었다.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소사의 집이 학교 건물 중에 제일 번듯했다. 최소한의 구색만 갖춘 학교라서 넓은 운동장과 철봉 때가 아니라면 거기가 학교라는 걸 알기 힘들 정도였다. 학교는 오후가 되면 시끄러웠다. 일본 학교 학생들이 몰려봐서 혼자 나서는 조선 학생들을 기다렸다가 폭행을 일삼았는데 그때마다 패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결과는 늘 무승부였다. 어느 쪽이든 먼저 코피가 터져 크게 오는 학생이 있으면 그쪽이 졌다고 생각하는 무원의 판정도는 만주에서도 유효했다. 청년들은 선우가 오기 전부터 마을에 들어와 있었다. 농사일을 거들며 살아가는 객지에서 온 젊은이였다. 고향에서의 안영이네 같았지만 가족 없이 혼자 산다는 점에서 안영이네와 조금 달랐다. 두 청년이 특별히 친한 관계처럼 보이진 않았겠지만 마을 농사일을 놓고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는 사이도 아니었다. 비슷하게 일했고 비슷하게 놀고 비슷하게 외출하곤 했다. 머슴같은 공동 일꾼이라는 같은 처지 때문인지 둘은 그래도 제법 어울려 다니곤 했다. 형마는 전라도 사투리를 썼고 재호는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 주위에서 어디에 출신이냐고 물어볼 만도 한데 아무도 묻지 않았었는지 두 사람의 고향이 정확히 어딘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형마는 재호보다 한 살 많았고 일도 더 잘했지만 일은 재호가 많이 하는 편이었다. 형마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바쁘게 돌아다니는 탓에 농사일을 하는 시간에서 둘은 차이가 꽤 있었다. 형마는 선호의 집과 가까운 곳에 살았다. 덕분에 선호는 형마의 노동력을 제일 먼저 이용할 수 있었다. 형만도 가까이 있는 선호의 땅을 자기 땅처럼 정성들여 경작했다. 선호가 오기 전에 엄마를 도와준 것은 형만이었다. 선호와 형마는 은근히 잘 통했고 아내와 먼저 안면을 두고 지낸 덕분에 빠르게 가까워졌다. 하지만 객지에서의 만남인지라 같은 동포의 외도 다른 사람들과 사생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사연 없이 만주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었기에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가 오히려 묘한 벽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사는 이치가 그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져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농사는 항상 풍년이었다. 만주의 땅은 감자 한 조각을 심으면 한소쿠리로 보답하는 놀라움을 발휘했다. 아내의 알뜰함과 특유의 부지런함 덕분에 선호는 금방 자리를 잡았다. 물론 형만이라는 젊은 일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민우가 중학교에 들어간 해는 유달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간 해였다. 일제가 빨치산이 될 재원을 미리 알아내려고 기업을 내세워 학비를 우회 지원하면서 지나갈 동료한 때문이었다. 조선 사람이 학교에 다니면 우선적으로 징집된다던데 민우는 괜찮을까요? 그러게 말이오. 징집 안 당하려고 학교를 관두면 그건 또 외놈들이 바라는 바 아니겠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점점 외놈들 것들을 많이 따라한다니 어찌할지 모미디요. 반일 학교를 하면서 외놈들 교육을 추종해서야 원. 아직 징집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당분간 그런 걱정은 접어둡시다. 중국인들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형만이 청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때문에 그래요? 선호는 시선을 땅바닥으로 향하며 대소롭지 않게 되물었다. 뭔지는 모르지만 좀 이상해요. 그냥 일꾼 같지가 않아요. 어디서 큰일 저지르고 이리 왔나? 아내가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곧 돌아누웠다. 선호가 슬쩍 눈치를 살펴았다. 내일 엿이나 좀 구하봅시다. 옥수수엿을 만들어야겠어. 옥수수엿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엿먹은 지 참 오래됐네요. 고향에선 제법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처음이네요. 그러게 말이오. 껄죽하게 한 말 구하봅시다. 엿을 만드는 날에는 마을 아이들이 다투어 모여들었다. 연물 조리는 냄새가 구수할 뿐 아니라 따뜻한 감화솥 주변에서 기다리다 보면 주걱에 붙은 엿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웃마을 아이들까지 찾아들었다. 녀석들은 푸르스름하게 물덩어라진 콧물을 훌쩍이고 매운 연기를 견디며 착한 부엉이처럼 만져 엿주걱 응시했다. 모양새만 보면 고향의 민신의 엿공장 풍경과 다르지 않았다. 선호는 옛일곱 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든 엿가마 앞에서 구술땀을 흘리며 연물을 저었다. 묽은 것이 차츰 걸쭉하게 돌아서고 진두런 색깔과 함께 냄새가 강해질 때면 재빨리 불을 빼야 한다는 것쯤은 수도 없이 들어 알지만 시작 단계부터 끝까지 직접 엿을 만들어 보는 건 처음이었다. 아내에게 엿이나 만들까 하며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지만 막상 엿가마에 불을 넣는 순간부터 소흥모를 긴장이 자리했던 게 사실이다. 나무주걱으로 뜨거운 엿가마에 밑바닥까지 젖는 일은 고되고 힘들었다. 형만이 가마솥 반대편에서 보조를 맞추며 함께 주걱을 저었다. 눌어붙지만 않으면 엿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던 엿공장 민씨의 말을 떠올리며 불안을 잠재웠다. 오래전 아버지가 엿을 만들 때면 선우가 옆에서 물을 붓거나 불을 조절하는 잔디를 거들었다. 잔디리지만 중요한 일이었다. 무수히 지켜본 장면이었건만 본인이 직접 해본 건 여간 부담되지 않았다. 만주로 오기 전 잠깐의 엿공장 경험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아이들은 눈은 어쩌면 감시자의 눈이기도 했다. 엿물이 걸쭉하게 되면 아궁의 불을 줄이고 준비한 나무 틀에 재빨리 옮겨부어 엿을 굳힐 차례다. 찬바람 덕분에 엿물은 금세 굳었다. 선우가 엿공장 일을 했던 건 감시를 피할 목적 외에 만주에서 농사일이 시원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기술을 익히고자 했기 때문이다. 처음 쏘어보는 엿이지만 엿은 기대했던 것보다 잘 만들어졌다. 겨울철 돈벌이는 외인들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엿을 만들어 파는 게 나았다. 중국인들은 엿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 엿기술을 익히면 욕이 날 거라 했던 인재 김노인의 말이 새삼 고맙게 와닿았다. 눈짐작으로 헤어려보니 고향에서 만들던 때보다 엿 나오는 양이 많았다. 만주의 곡물은 고향의 곡물보다 뭐든지 더 많이 만들어냈다. 가마솥 가득 질금을 쓰면 가까운 이웃에 한 대씩 돌려도 될 만큼 충분한 엿이 나왔다. 형만이 가마솥을 열심히 저어진 덕분에 엿은 점점 상품성이 좋아졌다. 가마솥 바닥에 눌러붙거나 기다란 나무주곡에 붙어있던 연물은 오랫동안 아궁이 앞에서 기다리던 빡빡머리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아이들은 손바닥을 호호 불며 뜨겁고 울렁한 엿을 양손에 옮겨가면서도 횡재한 표정을 지었다. 선호는 형만의 집으로 엿을 함께 날랐다. 엿을 옮긴 뒤에 형만은 나흘 동안 마을에서 보이지 않았다. 한가한 시절이라 마을 사람들은 무심히 엿을 받아들었고 성질 급한 사람들은 직접 와서 돈을 주고 사가기도 했다. 형만이 돌아오면 선호는 또 엿을 만들었다. 엿을 만들 땐 항상 형만이 일을 도왔고 엿이 완성되면 다시 며칠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선호의 엿 만들기는 계속됐다. 마을은 처음보다 관심이 떨어져 아이들도 예전처럼 엿감 앞에 모여들지 않았다. 선호는 마을에서 연반되는 사람으로 통했다. 새해가 왔을 때 민우는 학교를 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결정이었지만 민우의 생각이기도 했다. 마을에는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무도 없었다. 노스의 젓가락도 전쟁 물자로 쓴다며 빼앗아 사는 상황에서 자식을 노동해서 빼내어 공부만 시키며 버틸 수 있는 집이 없었다. 마을에서 넉넉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학비가 무료인 게 중요하지 않았다. 학교 갈 시간에 먹고 살 것들을 만들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마을은 봄의 살처럼 나른한 하루하루를 맞았고 그런 분위기가 싫었는지 형만은 약간의 집만 남긴 채 마을을 떠났다. 근처 마을의 외인 공장에서 일하는 게 농촌 품파리보다 나았으니 마을에서도 말릴 도리가 없었다. 또래의 청년 재호마저 떠나자 마을은 일꾼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아직 약간의 여유는 있었지만 서울이 훌쩍 지난 시기라 착실한 일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걱정이 많았다. 묵은 땅이 많이 생길 분위기였다. 민우도 아버지의 권유로 자이반 타이반 마을을 더서나 근처 도시로 향했다. 경원의 엿장사를 해서 모은 돈으로 민우를 큰 학교에 보냈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다. 사실과 전혀 다른 약간의 시기심을 머금은 추측성 소문이었다. 민우를 아내에게 보내고 집안이 횡개지자 선원은 송아지 두 마리를 들여넣었다. 새로 만들어지는 마을의 이름은 백촌이다. 중국인들과 외인들이 좋은 터에 집을 짓기 위해 경쟁적으로 몰려들었다. 집 짓는 비용은 개인 몫이지만 땅은 공짜였다. 만주국이나 일제는 땅에 대한 권리가 없었고 거긴 예로부터 조선의 땅이었으니 땅값을 매기고 징수할 주체가 없는 건 당연했다. 손재주 있는 떠돌이 일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개발 붐을 타고 역주변은 하루가 다르게 변했다. 백촌은 온갖 종류의 나무가 집결되는 것이었다. 사방에서 몰려든 통나무가 강과 벌판에 나등굴다가 건조가 끝나면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가공되어 다시 실려나갔다. 대부분은 기름먹인 사각형 통나무였는데 기찻길을 놓는 침목으로 소비되었다. 선우가 정착한 동래는 백촌에서 10리나 떨어져 있었지만 마을까지 농냄새 비슷한 기름 냄새가 날아들었다. 냄새 밀리듯 선우의 마을의 농사는 차츰 뒤로 밀려났고 밭 대신 제재소나 공사 현장을 찾아가는 이들이 많아졌다. 마른 밭이 무겁고 원하는 이들을 밭을 싸게 살 수 있었다. 선우는 붙어있는 농토가 매물로 나오면 여유가 되는 대로 샀다. 물론 형편이 좋아서 사는 건 아니었다. 선우가 민우를 백촌으로 보낸 건 소문과 달랐다. 여 근처의 아내가 식당을 전 사실을 아는 일은 없었다. 민우가 백촌에서 엄마와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촌 주재소가 습격을 받아 헌병과 순사 두 명이 죽고 무기가 탈출하겠다는 일이 벌어졌다. 마적단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일자는 마적단을 소탕한다며 말 사육을 엄격히 통제했다. 마적들과 말농장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선우는 그 소식을 듣고 소를 늘렸다. 늘어난 농사에 필요한 걸음이 쉽게 해결된다는 것 외에도 소는 여러모로 쓸모가 있었다. 형만이 다시 돌아온 건 이듬해 추석이 지난 뒤였다. 1년 반이 훌쩍 넘어 돌아온 형만은 선우의 집에 방을 얻었다. 떠날 때와 달리 다리가 불편한지 미세하게 쩔뚝였다. 가을거지도 끝물이라 마을로 돌아온 형만이 할 일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마을 일이 없는 대부분의 날에는 건설 현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일을 다녔다. 일터는 백촌과 선우래 마을 거리의 두 배만큼 북쪽에 새로 확장하고 있는 군부대 공사장이었다. 형만은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에 열심히 드나들었다. 그는 농촌에 욕이 나고 성실했던 예전의 일꾼이 아니라 그저 공사장 일을 위해 세대로 사는 노동자였다. 마을 사람 상당수가 농사를 접고 공사일로 연명했기에 형만의 변화를 아쉬워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한 해가 저무는 날은 하루종일 한방 눈이 내렸다. 눈이 그친 새해 첫날은 새해 찬 바람이 세상을 하얗게 얼려놓았다. 공사장은 서울을 앞두고 폭설과 한파를 이기지 못했다. 만주 괴뢰국에서는 양력 첫날을 새해라 부르며 설날을 부정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랑곳 않고 음력 설날을 새해로 삼아 한 해를 준비했다. 며칠 후 제재소와 양조장, 소음공장을 재배한 후는 모두 문을 닫았다. 이른발 설 대목장은 질퍽거리는 눈길 위에 펼쳐졌다. 눈밭 위 찬 바람이 휩쓰는 장터 곳곳에는 갈탄이 매키한 연기를 피웠다. 백천 인근의 장터는 고향 없는 사람들의 집결지였고 마땅히 주인 행세하는 터줏대감도 없었다. 큰돈이 오가는 소시장과 나무시장이 가장 황황을 이뤘다. 큰돈이 오가는 소시장과 나무시장이 가장 화랑을 이뤘다. 나무는 외인들이 독점했지만 소시장엔 외인이 없었다. 파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는 사람도 많아 불황 속에서 소값은 떨어지지 않았다. 세월 내내 살이 붙은 소는 세월만큼의 값을 받았다. 궁한 사람은 내다 팔았지만 대개는 소를 농사 이용했기에 파는 걸 꺼려했다. 농사꾼이 땅을 팔기 어려운 것처럼 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손호는 7마리의 소 중에서 무려 4바리를 설 대목장이 내다 팔았다. 3바리는 송아지라서 팔지 않았다. 소를 판 그날 엄마는 점심 장사를 끝으로 식당을 닫았다. 보름간 백촌의 공사 현장이 문을 닫기에 몇 푼 벌어둔 돈이 떨어지면 험악한 객지사네들이 목돌을 쥔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했다. 주인 없는 신도시 백촌은 행실이 괴팍한 이들이 권력과 행사를 했다. 소를 팔았다는 소문이 나기 전에 아버지는 엄마를 다른 곳에 보내기로 했다. 형만과 먼저 가서 자리 잡는 동안 아버지가 식당을 정리하고 합류한다는 계획이었다. 매소운 추위가 꺾일 무렵 형만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다시 송아지 한 발이를 넘겨주었다. 형만은 송아지와 함께 마을에서 사라졌다.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도 형만을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았다. 소를 공짜로 둔 건지 대신 팔아달라고 한 건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다만 아버지가 형만을 보내면서 어두운 표정과 긴장을 감추지 못한 건 확실했다. 아버지는 작황이 좋은 땅임에도 소를 키우는 일에 더 열중했다. 혼자 겨우 감당할 정도로 송아지가 충분했음에도 추가로 더 샀다. 백촌의 식당집에서 돌아온 나도 소를 키우는 일에 투입됐다. 백촌의 식당집은 비어있는 채로 계절을 넘겼다. 소를 치는 일이 농살보다 훨씬 수월했다. 만주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듯했다. 엄마로부터 연락이 와야 하는데 수개월째 연락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래전 인재에 머물었을 때 느꼈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름이 익어갈 즈음 지게를 진 건장한 청년이 찾아왔다. 선우가 반갑게 맞았고 청년이 민우에게 아는 척을 했다. 안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반가우면서도 아득했다. 아니 서먹서먹했다. 고향에서 같이 놀다가 호련히 사라졌던 그 안혁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타난 것에 적잖이 놀랬다. 안혁의 차림은 농촌 노동자 같기도 했고 공사장 임부 같아 보이기도 했다. 선우는 장씨와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 안혁이는 간단히 대답했고 서먹히 하는 민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금세 자리를 떠났다. 선우는 안혁이가 돌아간 짓고 바로 짐을 꾸렸다. 짐을 챙기는 내내 선우는 안절부절했다. 안혁이래봐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안혁이 찾아온 이유가 뭐였는지 민우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다만 고향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순간에 멈춰있던 친문이 되살아날 틈도 없이 다시 호련히 사라졌다는 게 마냥 서운했다. 선우가 무너져 내린 건 당연했다. 아들 민우를 제비하면 그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없었다. 아내는 식당을 닫고 형모아 떠난 후 며칠 뒤 곧바로 분참폈다. 백천에서 자전거로 하루를 달리면 경계가 삼엄한 신생 부대가 있는데 그 외곽에 독립단 토벌대가 주둔하면서 신생 부대를 지키고 있었다. 세상의 어떤 부대보다도 지독하고 살벌한 부대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런 만큼 토벌대에 대한 소문도 하루가 달리 사로운 악랄함으로 갱신되었고 부대원들의 행패에도 악명이 높았다. 그 악명 높은 토벌부대가 습격을 받는 날이 있었다. 군부대 건설 현장이 동시에 공격받는 날이기도 했다. 사흘 뒤엔 군부대 건설 현장에 또다시 공격을 받기도 했다. 마적들이 식량을 훔쳐간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편에선 마적이 아닌 독립단의 습격이었고 식량뿐 아니라 경비부대에 총과 탄약까지 털어갔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다. 주변 백리 반경에 비상이 걸렸고 많은 젊은이들 이유없이 잡혀갔다. 형만도 예배가 아니었다. 며칠 뒤에 나온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몸이 성하지 못했다. 돈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던 아내를 밀고한 것은 형만이었다. 소를 팔아 보낸 돈은 일제가 마적단이나 빨갱이라고 불렸던 독립단에게 도움이 되는 거액이었다. 선호가 형만을 믿는 것과 달리 만주에 먼저 발을 디딘 아내는 형만을 믿지 않았다. 형만의 첩자 가능성을 알았던 아내는 돈을 나누었고 덕분에 반은 무사히 독립단에 전달할 수 있었다. 그 일을 처리해준 사람이 고향의 마을 일꾼 장씨 아들 안영이었다. 형만은 아내를 밀고한 후 잠깐 나타났다가 바로 잠적해버렸다. 선호가 무사히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 형만의 잠적 덕분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형만의 도움 없이 선호를 찾아내어 족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선호가 간단히 짐을 꾸리고 서두르는 까닭이기도 했다. 안영이 다녀가고 하루가 지나자 등이 굽은 노인 두 사람이 찾아왔다. 한 사람은 민우가 기억하는 얼굴이었다. 조심해서 가게. 고생 많았네. 이 5년간 자네가 대원들을 먹여 살렸어. 이제 뒷일은 우리 노땅들이 할 테니 깨끗이 비우게라. 이 자네 집안 희생이 너무 컸어. 그날을 기억합니다. 이틀 꼬박 이 구팡 밑에 숨어있다가 눈 덮인 겨울산을 넘던 그날 밤 말입니다. 어르신 덕분에 보람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물려줄 생각 말게 자네는 할 만큼 했어. 새로운 사람으로 재워야 할 때야. 이 송아지들이면 1년은 더 싸울 수 있을 거네. 고맙네. 어르신께서 땅도 잘 해결해 주십시오. 팔아도 되고 일궈서 대원들한테 보태도 되고 전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였나 봅니다. 그래 충분히 했네. 고생 많았어. 빨리 떠나게. 김노인은 깊은 숨을 쉬었다. 형만이 놈이 그래도 직접 이실짓고 해줘서 이 뒷수습을 할 수 있었다네. 먹고 살아야 하니 변절했겠지만 다행이라면 다행이지. 방비할 수 있게 자네에게 실토하고 사라졌으니 이 그놈도 나름 지역화를 한 거라고 생각하자고. 어디서 만나더라도 모른 척하게 그저 살겠다고 그랬겠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나. 어쩌겠나. 그럴 생각입니다. 돌아와서 솔직하게 다 말해주고 갔으니 저와 아이라도 남을 수 있는 거죠. 형만이 말로는 이 저거, 이 저기 완공된 군부대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생체 시점을 하는 곳이라도군. 우리 대원들이 무수히 끌려갔지. 이 산 것이 들어가고 죽은 것만 나오는 곳이야. 7월 31일에 막사가 완성됐다고 외놈들이 731부대라고 부르더군. 민우는 김노인의 말이 무얼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할아버지도 엄마도 모두 정당한 삶을 살았다. 일제는 파르티잔이라 불리는 할아버지나 엄마 같은 사람을 빨갱이라 불렀다. 어떤 때는 마적이라고도 했다. 민우에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였고 엄마는 엄마였다. 오른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준 어른일 뿐이었다. 민우는 심장이 부풀어오는 걸 느꼈다.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었다. 김노인이 손을 저으며 눈씨를 불켰다. 민우야 가자. 어디로든 가자.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던 곳으로 가요. 그래? 선우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러셨구나. 여기나마 인형인 애가 와서 김노인을 돌봐줄 거야. 좋은 시절이 되면 안영인을 만날 수 있을 게다. 그때까지 안영이가 살아있다면. 부자는 비를 맞으며 벌판을 지나 백천호로 향했다. 옆 근처에 아내가 열었던 빈 식당에 들어서자 날카로운 긴장이 거미줄처럼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선우는 흠뻑 젖은 옷을 벗어 벽에 걸고 문을 잠근 채 녹슨 난로에 장작을 놓고 불을 붙였다. 장작은 연기 없이 다 들어갔다. 두 사람은 난로 앞에 나란히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로불은 정막을 몰아내듯 타다타닥 소리를 내며 불덩이를 키워갔다. 맥플린 거미줄이 헛헛한 위안을 주는 어둑한 공간에서 민우는 생전 처음 아버지의 노래를 들었다. 알 수 없는 노래이지만 엄마가 가끔 불렀던 노래라는 건 알고 있었다. 우우나 마띠나 오 파르티자노 포르타미비아 오 벨라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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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 검은 비구름이 어둠에 내려 앉았다.